아리랑 판타지 프로젝트는 지난 9월에 시작됐다 세계의 각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그렇게 녹음된 소리들을 모아서 하나의 합창곡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세계인들의 아리랑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 모으기로 했고 그 안내 역할을 고혜선씨가 맡았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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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이 주제곡이 된 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라는 점 그리고 편안하면서 부드럽다는 점 때문이다 아리랑이라면 외국인들이 따라 부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멜로디를 익히고 녹음을 할 때쯤이면 결국 이 곡이 다른 나라에 좀 우리가 아 이건 외국의 곡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을 것 같다 아리랑 сок Holder 여러분이 첫 장면에 Emerald 시hing наших Update enced … 바로